드라마 막대먹은 영해시에서 잔멸치라는 별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심진보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새 6년이 흘렀습니다. 고인은 2018년 3월 5일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혼자 살고 있던 심진보가 쓰러져 있던 것을 자택을 방문한 어머니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연세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한 뒤 배우의 꿈을 위해 서울예술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열정을 보였던 심진보는 연극 무대에서 활동했어요. 2011년 막대먹은 영해시 시즌9을 시작으로 시즌10, 시즌11에도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는데요. 본명인 심진보 캐릭터로 출연한 그는 마른 체형으로 인해 잔멸치라는 별명을 얻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죠. 심진보의 비보의 막대먹은 영해시에서 호흡을 마쳤던 김현숙, 송민영, 윤서현, 정지순, 고세원, 정가혜, 임서현 등의 배우들과 제작진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2003년 서울예술대학 방송연예학에 입학한 구에서는 사랑하는 나의 동기 심진보 사랑해라며 추모글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막대먹은 영해시 시즌9을 연출했던 한상재 PD는 출연 배우들과 몇 시간 동안 연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연기 열정이 대단한 배우였다. 무엇보다 심성이 착한 배우였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배우들과도 친했지만 현장의 막내 스태프들까지도 두루두루 친했던 배우라며 동료 배우들의 조언을 깊게 받아들이고 연습했던 배우였다고 밝혔습니다. 늦게나마 어렵게 배우의 길을 걷게 됐던 배우였는데요. 그만큼 가득했던 연기 열정이었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애썼다는 소식 또한 전해지며 고인의 따뜻한 마음씨를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유망한 젊은 연예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하는데요. 보통 기사는 특별한 질병도 없었고 전날까지 부모님과 통화도 잘했는데 잠자리에 든 후 깨지 못했다. 부검 결과 약물 중독이나 타인에 의한 흔적은 없었다고 전하죠. 지난 2008년에는 3인조 혼성그룹 거북이의 리더였던 터틀맨 임성훈이 잠을 자다 세상을 떠나며 큰 충격과 함께 안타까움을 자아냈었습니다. 당시 임성훈은 2월에 1년 6개월여 만에 싱날라가 수록된 정교 5집 오방간다를 발매하여 강렬한 느낌의 댄스곡 마이네임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4월 2일 오후 3시쯤 자택에서 이미 숨을 거둔 채 발견됩니다. 당시 소속사 측은 매니저가 집을 찾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잠겨 있었는데요. 열쇠 수리공을 불러 집에 들어가 보니 침대에서 자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깨워도 안 일어나고 호흡이 없길래 부급대를 불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4인은 심근경색이었고 그의 나이 38세였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이별이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어요. 리더의 공백으로 거북이는 존폐 기로에 섭외됩니다. 결국 2008년 9월 멤버인 지희와 금비는 기자회견을 열고 거북이의 해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데뷔 7년 만이었죠. 지희는 거북이는 항상 우리 셋이 함께 했고 그러기에 힘든 일이 닥쳐도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빠가 없는 지금 거북이가 추구하던 음악 세계를 이끌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북이가 해체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비와 지희는 거북이의 노래는 오빠가 작곡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곡을 받는다면 거북이가 추구하던 음악 세계가 묻힐 것 같다라며 해체 이유를 밝혔습니다. 2020년 12월 방송된 엠넷 AI 프로젝트 다시 한 번에서는 임성훈의 모습이 AI 기술로 재현됐습니다. 공연에는 임성훈의 어머니와 형도 참석했습니다. 생전 녹음해둔 추임새와 함께 임성훈의 모습이 무대에 등장하자 그의 가족들과 관객들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임성훈은 생전 모습 그대로 멤버들과 함께 무대를 꾸몄습니다. 거북이 완전체의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와 관련된 안타까운 비화가 전해집니다. 임성훈은 학창시절에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군에서 제대하기 직전까지 변함없이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뚝 끊겼고 자주 오던 편지도 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임성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 집 앞에서 매일 기다렸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기대를 앞두고 여자친구의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임성훈은 당시 상황을 듣고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이성 가해를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인데요. 이후 임성훈은 첫사랑 K를 잊지 못해 다른 여성을 만나거나 결혼할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K와의 순정을 지키며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멤버 지인은 방송에 나와 성훈이 오빠가 매일 그 얘기하며 울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임성훈의 친형은 성훈이가 첫사랑에 대한 심정을 담아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름 이니셜인 KSK가 노래 가사에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사 코미디에서 맹활약을 했던 코미디언 김형곤도 갑작스럽게 심장 문제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김형곤은 2006년 당시 40대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줍니다. 이 사건의 정황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날 김형곤은 사우나에서 땀을 뺀 뒤 헬스 운동을 합니다. 원래 운동 습관은 먼저 헬스로 땀을 뺀 다음에 사우나를 이용했는데 이날따라 운동 습관을 갑작스럽게 바꿉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갔는데 여기서 의식을 잃었고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문의 이마를 크게 닫히게 되죠. 김형곤이 쓰러진 후 약 1시간 넘은 다음에야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서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고 하는데요. 전처가 사망 소식을 듣고 병원 영환실로 달려가 맨 처음 모습을 확인하면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이 이마 부분이었습니다. 한 몰이 될 만큼 크게 상처를 입어 피를 많이 흘렸고 이미 1시간이나 지난 다음에 발견된 상태여서 회생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김형곤의 돌연사를 두고 사람들은 심장마비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여기에 반박하기도 합니다. 김형곤 사이는 심장마비가 아니라 뇌출혈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김형곤은 떠나기 몇 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이상이 없었고 또 평소에도 헬스 등으로 철저하게 건강을 관리했다. 콜레스테롤, 혈압, 땅 등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즉 김형곤의 건강검진에서 거의 대부분의 수치가 정상이었기 때문에 김형곤의 돌연사는 더욱더 사회적으로 부각됩니다. 하지만 김형곤 사이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게 됩니다. 당시 거만했던 병원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김형곤은 1시간 정도 사우나를 하고 이후 15분 정도 트레드밀에서 운동을 했는데 사실 이것을 과도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는 없지만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에 의한 급성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높다. 자연에서 나는 재료들로 건강한 요리를 선보이던 방랑식객 임지호 역시 사인이 심장마비였습니다. 평소 지병 없이 건강했다고 알려진 만큼 그의 별세 소식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혹자는 자연재료를 직접 맛보는 그이기에 혹여나 그로 인한 병세는 아니었나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 호흡을 마쳤던 강호동과 김수로도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말 드라마에 출연하던 배우 노영국 또한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드라마로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던 중에 전해진 비보였기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과 애도를 전했죠. 심장도련사는 예고 없이 불숙 찾아오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합니다. 젊은 연령층이라 할지라도 급성 심근경색증이 심장도련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으로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유산소음 동등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심장혈관 질환을 유발 및 악화시킬 수 있는 고혈압, 박뇨, 고지혈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심장혈관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가슴 통증을 느낄 때는 지체 없이 심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유전성 심장 질환의 경우 전조 증상이 없거나 뚜렷하지 않고 정밀검사 없이는 정확한 진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데요. 유전성 심장 질환의 가중력이 있고 호흡곤란, 두근거림, 실신 등의 전조 증상이 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심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부디 그곳에서는 아픔 없이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